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 서훈 전 원장은 구속 수감된 상태고 정의용 전 실장도 지금 재판에 최근에 넘겨졌는데 박지원 전 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같으면 이대로 계셨겠냐. 누구도 입벙끗하지는 안 한다. 이건 잘못됐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감자 씻는 장면을 아마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꽤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마 박지원 전 원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제 북송 사건, 또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구속도 돼 있고 또 사법적인 수사도 받고 있고 당시에 아마 청와대에 있었던 핵심 멤버들이 대부분 다 기소가 된, 재판을 받게 된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거 지금 본인들이 다 진술은 본인들 선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과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당하다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도 아마 기소된 분들이 꽤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이 없다. 또 방어하는 게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마 좀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그런 분위기를 대표적으로 박지원 전 원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한 말씀도 안 하냐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여기 돌아온 문모닝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박지원 전 원장은 옛 별명이 바로 문모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당 과정에서도 여러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화면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괴변을 역시 부답게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배신을 정치라고 낙인증된 박근혜 씨. 패권 정치를 다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는 보조타야다. 옳은 얘기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에 박근협니다. 문재인 후보 진짜 웃기는 분입니다.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부대 문자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은 양념공장 사장님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영상이 다 남아있어서 과거 발언들이 계속 소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 최근 근황은 조 전 장관 책을 추천해서 또 상시에도 말들이 많았고 책방도 정치적인 거 아니냐. 물론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정치적인 활동. 또 아까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감자 씻는 사진까지 본인 SNS 공개를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문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했던 게 바로 감사원의 감사, 본인. 서면 조사에 대해서 불편한 신경을 고스란히 내비쳤는데 측근들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거든요. 그걸 좀 박지원 원장이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박지원 원장이 말씀하신 건 사실이고 다만 박지원 원장의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입당하고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다. 이 탄압을 받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구세수에 올랐어요. 이 상황을 보면 확실히 조금 여러 가지 박지원 전 원장의 정치적 스탠스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조금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숨만 쉬어도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지만 책방 내면 여기서 모임빵 해가지고 정치적 제기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행동만 해도 나오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고 하고 사실 서해피격하고 강제북송 이 두 개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더히 동시에 수사가 이뤄졌고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최종 승인했다. 도를 넘지 말라고 한 게 이거를 같이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또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그거는 얘기하지 않겠고 그런 부분은 결국 재판에서 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입장을 내면 굉장히 진영간 다툼,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김주현 회원님께 지난번에도 비슷한 반박을 들었던 것 같은데 문 전 대통령이 숨만 쉬어도 비판받는다. 그런데 뭐 다른 건 몰라도 풍산계 논란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뒷말들이 좀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비슷한 얘기 또 한 번 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문의 침묵, 문 전 대통령의 침묵을 꼬집은 박지원 전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국민의힘 내부로 가보겠습니다.